인도음악의 라가와 관련해서 딴 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차례를 말씀드리죠. 배경음을 울리는 딴 부라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위키페디아에 나와 있는 딴 부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감상하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뒤에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딴 부라를 살펴보면 이 사진에 보듯이 1735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벌써 몇백년 된 것이죠. 이 그림에 나타난 딴 부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일 피치 딴 부라 그랬는데요. 보통 매일 딴 부라라고 그러죠.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 성악가들이 연주할 때 사용하고 악기 연주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딴 부라는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들으셨듯이 배경음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에 보면 손가락을 짚는 프레트가 하나도 없죠. 그냥 배경음을 4개 내지 5개씩 울리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히메일 딴 부라인데요. 이것은 여자들이 노래를 할 때 배경음을 연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인도의 딴 부라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딴 부라는 특이한 소리를 내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줄이 걸려있는 브릿지라고 그러죠. 몸체에 줄을 묶어 놓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오른편의 그림을 보면 그 줄이 이렇게 스톱된 데 정지된 데서부터 왼쪽으로 울리는 줄이 길게 있겠죠. 그 울리는 줄 부분이 브릿지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과 브릿지 사이에 명주실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줄이 울리면서 단순한 기타를 울렸을 때 줄 소리가 아니라 이 줄이 내려오면서 이 브릿지에 부딪혔다 다시 튀어오르고 하면서 이 줄이 가진 소리의 오버톤 그러니까 배음을 전부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가 특이하다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이제 담뿌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담뿌라는 자기 혼자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에 배경음을 줌으로써 그 음높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있듯이 리듬을 전혀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배음을 연주를 합니다. 배경음을요. 그리고 이 연주는 이렇게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은 연주가 끝나는 내내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줄은 그 줄마다의 오버톤 배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잘 울려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이 악기의 이름은 페르시아 말인 단부르에서 맨 아래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인용된 것이지만 악기의 발명은 인도에서 최초로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도 음악가들은 딴뿌라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혹은 탄부라. 그런데 북인도의 핸드스탄 음악가들은 딴뿌라라고 발음을 하고 남인도 쪽에서는 탄부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는 탄뿌리라고도 부르죠. 다음에 이 악기의 역사를 보면 대개 16세기경에 완성이 된 것으로 한 셋째 줄에 나오죠. 넷째 줄에 나오는군요. 이 모습이 완전히 현대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면 이 악기 모양은 시타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이죠. 박의 열매를 따서 반을 잘라서 그 위에 다른 목재를 붙여서 만든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탄부라는 연주할 때 하나가 배경에서 연주하는 게 보통이지만 둘이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둘이서 성악가들을 연주할 때 특히 이제 배경에서 연주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은 4개 내지 5개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 많을 때는 6개씩 줄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기의 브릿지의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브릿지의 모습을 자발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 배음을 전부 연주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와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즈가 크기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매일 남성이라고 말하고 작은 것을 여성이라고 말하는데 대개 여성은 이제 성악가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타르와 사로드 반주에서는 보통 이제 작은 것이 쓰이고 이런 이제 그 악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 성악가들은 큰 악기를 큰 딴 브라를 쓰고 여성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작은 것을 쓰고 그 튜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음악에는 우리가 피아노의 A음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음높이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음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4도 높이 꽤 높은 음을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음을 조율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도솔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 용어로 하면은 셋째 줄에 있듯이 파사사사 이렇게 위에 있듯이 이제 영어의 이름으로 하면 솔도도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라가 중에는 이제 그 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가 음에 그런데 그 음이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안 하는데 이 배경음에 나타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서 안 나타나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끝에서 한 대여섯 줄에 보면은 파니사사사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는 마니사사사 마는 이제 싸리가 마니까 영어로 하면은 파겠죠. 에프겠죠. 그 다음에 니는 시고 싸는 도고 이렇게 이제 연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을 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연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소리가 이제 인도음악에는 어떤 연주의 경우라도 배경음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형식에서 말했던 알라퍼에서는 아주 잘 들리게 연주가 되죠. 왜냐하면 북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배경음이 아주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 배경음을 들으면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음을 듣고 그것이 어떤 높이다. 미인데 높은 미냐 낮은 미냐 조금 더 낮은 미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단푸라의 배경음 내는 소리는 인도음악을 기본 즉 인도음악의 우주라고 한다면 그 우주의 배경 그 조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도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도음악의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인도음악의 라가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인도음악의 라가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